교육을 받는 것은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면 법조계 인사들이 아무리 권력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정치지향적인지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대법관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수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선거 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구는 여러분들 16개 동으로 되어 있고 투표소 수가 60개입니다. 여기서 또 어김없이 모든 투표소에서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합니다. 60대 제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60대 제로니까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하나로 다하게 되면 61대 제로인 거죠.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동전 61개를 던져가지고 같은 면이 동시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에 수십억 분의 일 정도의 확률인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도 뭐를 했습니까? 동별로 특정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상대방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어김없이 차익값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 차익값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항상 특정정당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 수를 집어넣거나 빼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죠. 민주당은 항상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15개의 동 15개의 동에서 모두 다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누굽니까? 국민의힘은 다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수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100%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에 표를 쑤쳐놓고 꼭 같은 비율은 뭡니까? 한쪽에 표를 빼앗는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이렇게밖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냥 우리가 부정선거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완전 범죄하려면 공산당처럼 선거 데이터 발표 안 하면 된다 이야기죠. 선거 데이터 발표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숨길 수 있다는 거죠. 용산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엉망진창입니다. 김철식 후보에게는 서빙고동의 13.6 플러스 13.6 이태원 제2동의 플러스 10.5 이태원 제1동의 플러스 11.9 미친 수치들입니다. 표를 숙여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차익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0에서 3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수치가 뭡니까? 무슨 11.9 10.5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촌 제2동 8.1% 용문동 7.7% 원호 제1동 9.1% 장파지동 8.5%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온 거죠. 왜 큰 수치가 여러분 나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한쪽은 올려주고 한쪽은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쪽은 항상 플러스 값이 큰 값이 나오고 내려주는 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작제를 5년 하고도 뭡니까? 또 한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차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정말 제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민 뒤님이 다 그려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각적인 자료만큼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게 고된 일이거든요. 전국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 자료로 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차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산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아름답죠. 작품입니다. 자연 숫자가 아닙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군산시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역구. 조작을 안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덜쭉 날쭉 덜쭉 날쭉 숫자도 엄청 작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밑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 선거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숫자에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값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차이값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한쪽은 쑤셔 넣어주고 한쪽은 뭡니까? 빼앗고 했으니까 플러스값이 항상 쑤셔 넣어주는 데는 플러스가 나오고 빼앗은 데는 항상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러면 어떤 경우합니까? 2020년 4.15 총선은 똑같지 않습니까?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한쪽은 플러스고 민주당 위성정당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항상 뭐죠? 마이너스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오리와 두개인 겁니다. 봉오리와 두개인 겁니다. 영값을 중심으로 정상선거는 영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왼쪽 2016년 선거는 정상선거고 오른쪽 21대 총선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둑질한 겁니다. 결론은 어떻냐? 서울 용산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숫자이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 역시 만들어낸 숫자다. 그 프로그램은 특정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일정 퍼센트만큼 동레벨에서 그리고 상대방 밀어주는 그런 후보에게 그대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성동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성동구에는 동수가 모두 17개고 투표소 수가 71개입니다. 투표소가 좀 많죠. 성동구청장 선거에서도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누가? 민주당이. 여러분, 그래서 성률이 71대 제로입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 투표 한 가지까지 더 합치게 되면 72대 제로가 되겠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차익값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항상 엄청나게 큰 이런 플러스값이 모든 동 17개 동에 다 플러스값이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값이 나온 것이죠. 사전 투표 값을 그냥 프로그램에서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죠. 성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청장. 이렇게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쪽을 빼앗고 한쪽에 대해주니까. 얼마나 기똥차입니까? 용답동, 민주당 플러스 7.2, 국힘당 마이너스 7.2, 송정동 플러스 4.6, 국힘당 마이너스 4.6, 사건동 플러스 7.6, 국힘당 마이너스 7.6.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마장동 플러스 8.5, 국힘당 마이너스 8.5, 행당제2동 플러스 4.1, 국힘당 마이너스 4.1. 어떻게 세상에 그 수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동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단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단위로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로 조작을 할 때는 항상 한쪽은 플러스 7.2 하면 다른쪽은 마이너스 7.2. 여러분 성수 1가재 1동 플러스 11.3, 마이너스 11.3, 응봉동 플러스 5.3, 마이너스 5.3, 옥수동 플러스 4.5, 국민의힘 마이너스 4.5. 키가 차죠. 검호 4동 플러스 9.2, 국힘당 마이너스 9.2, 검호 2, 3동 플러스 6.6, 마이너스 6.6, 검호 1동 플러스 4.5, 마이너스 4.5.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항상 플러스로 밀어주고 그만큼 빼서 상대방이 뭡니까? 빼앗고 밀어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더 심할 정도네요.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16개 동에서 모두 다 동레벨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레벨로 밀어주는 플러스 값하고 빼앗기는 이런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전 득표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 득표율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인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경쟁 후보의 사전 득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당선시키자는 후보에게 대줍니다. 동레벨마다 동레벨마다 여러분들 빼앗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레벨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동레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참고자 한번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성동구청장 선거하고. 성동구청장 선거하고는 완전히 왼쪽 오른쪽은 규칙성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자들 던진 자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랜덤 넘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다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숫자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 역시 바로 만들어낸 숫자다. 총득표수. 여기는 후보별 득표수라고 해야겠네요. 사전 득표수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